안녕하세요 에디터 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제품 아직 미발매 제품 이제 곧 발매를 할 건데 이제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저런 조던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찌라시처럼 돌고 있어요 그 제품 오프라인에서 기습으로 공제 없이 몇 개만 발매했던 극소량의 제품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자 요 제품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던 박스구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먼스 에어 조던 미드 그리고 뭐 구하바 컬러 구하바 아이스라고 하면은 이번에 유니온 조던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의 컬러긴 합니다 일단은 긴말없이 바로 박스 오픈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자 먼저 기본 속지는 요렇게 미드 속지 똑같구요 안을 열어보면은 요렇게 내면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거에요 미드라서 뭐 라프를 할거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서울조던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서울조던같은 경우에도 금방 솔드아웃이 날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사실 컬러위가 굉장히 이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요런 컬러위입니다 굉장히 보시면 하시겠지만 일단 토가 블랙인데 전체적으로 누벅 재질이에요 누벅 재질인데 토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슈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색인데 조금은 이제 아이보리 느낌이 드는 그런 흰색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창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창같은 경우에는 신발 전체적인 바디와 똑같은 부하바이스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우먼스로 나오는데 저는 240제품을 구매를 했구요 현재 중국에서는 조금 높은 거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마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아무거나 즐거운거긴 한데 어...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전한 양품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요 박음질도 너무 좋구요 그리고 본드 자국도 떡이 크게 보이는거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창에 항상 이렇게 얹나가 있는게 있는데 그런것도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디자인 진짜 소장하고 싶을 정도의 컬러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의 스타일코드나 이제 정확한 네임을 말씀드리면은 속지에 이거 마이크 코리아 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먼스 에어조던 1 미드 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 뭐야 BQ6472800 이라는 스타일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조던 윙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구요 지금 오늘 이 촬영하는 이말의 컨버스 프라그먼트도 볼건데 이거를 먼저 찍게 되었네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런 조던 류를 구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너무 귀여워서 주변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이게 아까워요 솔직히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컬러웨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토박스가 화이트면 또 예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있는 그런 컬러웨이죠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공홈이나 이제 조던 취급 비비 매장에서 기습으로 공지를 안 때리고 발매를 할거래요 그렇게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여자 사이즈로 구한거라서 우먼스 모델이라 그런지 뭐 남자 사이즈가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250까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240을 가장 편하게 구매를 했고 이 제품같은 경우엔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 조던의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구요 또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그리고 신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이 제품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